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방송국 출구조사가 어떻게 정확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방송사가 당일투표대에서는 직접 출구조사만을 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쳐서 그렇게 정확하게 마치 쪽집개처럼 1% 미만까지 선거결과를 전망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두 가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시된 qr코드입니다. 이 qr코드는 일렬번호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자에 관한 상당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다른 하나는 일렬번호가 기록되어 있다면 거의 1천분의 1초 정도로 투표지 이미지와 상호대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투표소에서 a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는지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qr코드에 의한 일렬번호와 그리고 투표지 이미지를 오브랩하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아는 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알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펄쩍 뛰면서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이 규정한 비밀선거라는 원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딱 잡았다지만 선거 공정성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개개인의 투표 성향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왔기 때문에 개개인의 투표 성향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사전투표소에서 100명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기존의 선거를 통해서 데이터가 선관에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 80명이고 나머지 20명은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학이 가진 가능점은 80명의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00명에 대한 선거결과를 오차범위 내에서 전망해내는 일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3구 대선에서 방송사 3사의 출구조사가 마치 쪽집개처럼 정확한 이유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 3사에 제공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이 그만큼 아주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투표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상당 부분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 9일 날 민경욱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주장을 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이미지가 뭐냐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500만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지급과 학력의 실체 코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확실감이 되시죠? 그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지급과 여러분들의 학력과 그리고 사전투표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병력, 세금, 나이, 주소, 전과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런 권능을 부여했습니까? 이런 주장을 민경욱 전 의원이 펼집니다. 정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이게 공상당 독재국가도 아니고 국민 개개인의 투표 성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축적해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선관위 측 입장처럼 의혹이든 간에 기술적으로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전투표에 사용하는 것만으로서 바로 국민 개개인의 투표 성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미 충분히 가능합니다. QR코드가 만들어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한 시민에 의해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3구 대선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16.7%의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4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진 당일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당해서 놀랍게도 사전투표 득표율의 격차만큼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16.7%로 당일 투표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6.7% 격차만큼 사전투표에서 더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마이너스 16.7%만큼 더 얻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조작을 시사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큰 증거는 여러분 3분의 불건적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17.6%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15.8%입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1632만 명입니다. 당일 투표자 수가 1773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표본 집단 수가 4박 5일을 격차를 뜨고 당일 투표 그룹으로 나누고 또 사전투표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표본 집단 수의 경우에는 플러스 17.6%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표본 오차인 1에서 3% 내에 머물러야 되지만 3%도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로 큰 표본 집단의 수는. 그런데 여러분들 1에서 3%가 아니라 무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7.6%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5.8%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사전투표에서 압승하고 윤석열은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습니다.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양 후보 차이가 이렇게 플러스 16.7% 마이너스 16.7%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각각의 사전투표 참여자 수가 1632만 명이고 당일 투표자 수가 1773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 집단에서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밑에서 붉은색처럼 플러스 17.6%와 마이너스 15.8%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투표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고 3%까지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표본 집단의 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따라서 3구 대선은 조작선거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1억 퍼센트 조작선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1억 퍼센트. 민요한이란 이름의 신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앙선거 갈 위에는 이따위 부정선거를 선거 때마다 할 바에는 국민을 개나 돼지로 만들지 말고 너희들끼리 제비 뽑기로 하기 바란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폐망이고 사망일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이런 선거 데이터가 말하는 것에 눈을 감는 여당 야당 언론을 보게 되면 참 대한민국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1억 퍼센트 이상의 부정선거가 3구 대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꼭 같은 일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두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